아 맞아 이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좀 아 이게 또 언제 써야되나 이거를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바인더를 몇 층에 써야 좋으려나 아 저 안 먹었습니까 뭐 안 먹었어요 아 아직 못 먹었네 이거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생각해놓고 먹어야 되겠구만 아 저는 원래 무릉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이나 한번 팬텀 하면서 팬텀 250 찍으면서 한번도 안 써봤어 이거는 데미지 스킨이 투명이라서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게 있거든요 그렇지 어 1억 1억 밖에 안 떠요? 1억이면 낮은 거 아니야? 왜 2억 밖에 안 나와 아 보정을 받아서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건가? 아 그런 거죠 아 제가 무릉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2차는 강화가 안 돼 있네 아 10분의 1 토막이 납니까 아 그럼 이게 10억에서 20억 되는 거군요 맞습니까 아 10분의 1 토막이 납니까 아 그러다 아 이러다 2억 3억 1억 1억 어 5억 6억 9억 5억 6억 아 여러분이 원하신대로 데미안 뽑아드렸습니다 아 뭐야 왜 안죽었어 아니 왜 한방이 안났네 아직 데미지가 안되나? 아 이거 썼으면 안됐나? 좀 오래걸릴 줄 알고 썼는데 안일한거 같구만 아니 왜이렇게 부자연스럽지? 아 스킬을 조금씩만 첨부해줄까? 다Was이 그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뭐 사운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30층 30층 아 40층 40층이 하드매그너스 아닙니까 50층 페이스보던 여기서 먹으러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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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어가. 잘 들어갔어. 기억나네. 아 그때 여기서 데뷔지가 잘 안 들어갔었던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아 가능은 한데. 아 가능은 한데.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. 어. 아 시작된 건가. 아 시작된 건가. 아 이거 진짜 짜증나더라. 하하. 계속 걸리던데. 얼마나 남았냐. 낼 수 있나요. 낼 수 있나요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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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. 이렇게. 제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까지죠? 더 안될 것 같은데 이제? 이 다음이 3마리 나오는거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 까나? 좀 깠네 반? 아 좀 정형화 시키고 이것저것 잘하면은 깰 것 같은데? 그치? 요정도 깠으면은? 그치? 3위 48층 목걸이 열었잖아요. 열었어. 목걸이 열었어요. 유니온이 낮은게 좀 크지? 유니온이 낮은게 크고 그만큼 박모가 92%니깐 박모를 빠져야되니까 저거는 어우. 써애들! 40 35 9 12? lash... 마력 3% 저도 아 내꺼 아케인 쉐이드 케인 팔렸구나 저도 마력 3%였나 다 놀짱으로 바꿔야 되잖아 어 근데 17성 둘둘치고 쎄다 그래야 되나 아 추옵하고 에디가 다 그러네 템을 다 새로 사긴 해야 되겠다 그치 장갑도 가잇이 0이라가지고 숄더도 귀걸이도 아 새로 다 사긴 해야 되겠어 그치 아 이거 윗잠이 아직 안됐네 근데 박무가 되게 높다 92%면 지금 높은거 아니야 하나 어 치료패츠의 힘인가 박무가 딱히 그렇게 없는거 같은데 박무가 92나 되나 어 근데 젠팩업이 이 정도로 돼있으면은 이게 되게 늦잖아 스파이더임 이런거 어 이걸 이렇게 강한 사람 처음 본거 같아요 저는 쓸샵도 그렇긴하지 그치 아 24라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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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나와있구나 지금 234초 아 젠팩업 진짜 많이 있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룸프 커넥터는 스탯이 하나씩 올라가긴 그래서 룸프 커넥터 한 사람은 가끔 있더라구 이게 하나 올라갈 때만 스탯이 1씩 올라가니까 고맙습니다